저 근데 오늘 해보러 가요 말아요 뭐 어제는 좀 약간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 아 오늘 추워서 얼어 뒤진다고 그건 그래 나는 좀 약간 해보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여보세요? 영민씨 예 1시에 출발을 한다고요? 예 1시에 출발해야지 지금 내가 내 빛을 보니까 아이고 대표님 어서오세요 형님 잠깐만요 아이고 서수길 대표님 어서오세요 서수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앗 미안 통화중이네 아 끊으면 됩니다 네 끊으면 됩니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올해에는 더 이렇게 발전하는 아프리카 도움을 한 몫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케빈 동생 케이 아이고 우리 형 아프리카에 같은 캐시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형이죠 예 대상 시사시 좀 서운했지 그래도 케이는 케이다 아이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말씀만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그럼 그래도 제 팬분들은 인정해주시니까 DJ 케빈 업님 별풍선 1429개 아이고 대표님께서 별풍선 1429개 아이고 대표님께서 별풍선 1429개 아이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필둥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맞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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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맞제 맞제 개쩔죠 czyli 어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